친환경 정책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또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기업들도 해외 ESS 수주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련 기자입니다.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일정하게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원이 되기 위해서 ESS가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ESS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ESS 시장은 2018년 5.5기가와트시에서 2024년 32.6기가와트시로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이 탄소중립이 있어서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필요하면 빨리 석탄이든 석위도 빨리 태워가지고 화력발전인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이제는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거는 특력 수료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만 1.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뉴욕, 네바다, 하와이 등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ESS와 전력망 안정화용 ESS를 수주하고 운영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두산중호업 또한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며 ESS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괌에 25메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설치한 데 이어 호주, 킨즈랜드에 1,000억 원 규모의 ESS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LS일렉트릭은 중국 ESS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중국 ESS 관련 기업인 쿤란의 지분 19%를 인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화재 논란 등 시행착오 속에 ESS 운영 노하우를 갖춘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람에 기술력을 더해 국내 ESS 기업들의 수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